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우리 아빠가 만든 게임인데 이걸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성공! 대전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랑 성공! 대전해요 연수연장략관 친구들에 나오는 연수 성공! 대전해요 사진이에요 이건 제 목소리에요 성공! 대전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성공! 대전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볼게요 성공! 대전해요 성공! 대전해요 성공! 대전해요 성공! 대전해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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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게 그림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어려워져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림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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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대듬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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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막 이런 데다 이렇게 하면 거품 터치하면 거품이 터져요 성공 대듬해안 성공 대듬해안 거의 21부터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사실 작아져서 성공 대듬해요 성공 대듬해요 다음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다른 게임을 해볼게요 이것도 우리 아빠가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아빠가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뭘 그릴까요? 뭘 그릴까요? 사람? 아니 나비? 나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저도 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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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